영원한 챔피언 몇 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 온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국회의원 되려고 내가 금빠지 달라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군투선수 의사 여자 복사가 세계 챔피언을 도전했다가 무승부를 끝났는데 그걸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때도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 그게 사실 내 본직이다 본직이다 이제 그렇게 복싱을 다시 조금 더 복싱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아르켜주고 복싱 쪽으로 조금 더 헌신하는 것이 국회의원 빠지다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멋있다 역시 본직으로 가자 형님 멋있어 진짜 그래서 그 서류를 띄다가 서류를 만들다가 비례대표도 서류 신청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다가 만들다가 보니까 그 많은 서류 중에 맨 끝에 보니까 선관위 앞으로 가요 그 서류들이 그건 선관위에 제출하는 거예요 난 기분이 나쁘지 않아 선관위라니까 그건 모르겠구나 선관위에 다 제출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이렇게 만든 게 선관위인데 그 부정선거 내가 그 앞에 가서 얼마나 싸웠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서류 제출 못하겠다 난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기분이 나쁘다고 멋있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솔직히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에 이 단서들이 많이 하고 증거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내 서류를 거기다 제출해 내 서류를 거기다 제출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 부정선거인 부정선거의 원흉인 걔네들한테 우리가 국회의원 되겠다고 또 맡긴다는 것이 이게 자존심으로 허락을 안 해 저는 전광훈 목사도 좋아하고 자유통일당도 좋아하고 장경동 목사님도 좋아하고 대표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나는 자유오빠로서 얼마든지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선관위 앞에서 내가 그 떠들던 내 기백이 국회의원 한 분 되기 위해서 그거 꺾을 수는 없다고 나는 그래서 비례 신청은 안 한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내가 밖에서 응원을 그럼요 그럼요 보수 우파의 존재감은 하나도 없어지는 게 없고 단 나는 지금 하나 괴로운 것이 뭐냐 분명히 부정선거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쪽 앞으로 내 서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이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잖아 자리를 주려면 그냥 하나 주든지 그 족죄라서 태극기 두 번 혼돈 사람이고 그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은 사람 뭐 국회의원 한 자리에 안 못 줘? 그러게 말이야 이놈들 국회의원보다 더 한 자리도 줘야지 아니 그리고 그 형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체육계를 연예계 체육계자 문화예술계 총망라하는 중요한 자리 그런 거 하나 조리도 되지 내 선관위에는 내 서류 못 내겠다 기분 나빠서 어쨌든 내 대통령한테 서류는 내도 선관위에는 선관위에는 또 못 내겠다 말씀 잘하셨어요 대통령한테 내 서류는 낼 수 있어 내가 뭐 호석통본 띄워달라 뭐 띄워주고 다 띄워줄 수 있는데 선관위인 이놈들은 내가 너네한테 서류 받치는 꼴은 못 하겠다 아니 그리고 그 뭐 이렇게 홍수환 이 정도면 그 내부에 쳐도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나오고 또 내가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이전에 뭐 정과 4번 5번들은 어떻게 국회의원 됐어? 그렇지 내 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전에 내 전에 정과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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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나 주지 뭔 서류를 내려는 거야? 정과 있는 놈들 다 국회의원 대구 이랬는데 무슨 서류를 내려는 거야? 선관위 놈들 부정선거 내가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우리 국민을 가슴 아프게 만든 게 부정선거예요 맞아요 부정선거 그리고 민경욱 같은 사람은 혼자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걸 왜 그냥 경선 그냥 잘라버리고 공천도 안 주고 도태우도 그렇잖아요 도태우도 그렇고 부정선거 싸운 사람이에요 도태우는 도태우대로 제가 도태우 의원도 갔어요 대구에 옛날에 갔죠 김문수하고 김문수 도지사하고 의원 그때 보건선거 때 네 그때 갔죠 저도 갔어요 그때 저도 갔는데 날짜가 달랐구나 그때도 제가 응원을 가고 그랬는데 물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도태우가 자기 뜻을 굳혔으면 5.18에 대해서 자금 끝까지 굽히지 말아야지 아 사과한 거 그래서 사과한다고 이쪽에서 받아줬어요 사과하는 게 여기서 그냥 잘라버렸으니까 그거를 잘린 거지 사과하면 안 돼서 안 돼요 사과하면서 사과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해서 그랬잖아 아니 얘네들은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 한 번 안 하는 애들인데 왜 사과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사과를 하고도 집니까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빠 우리 국회의원들이 홍수환 형님만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기분 나빠 손관위에 소리 못 낸다 이런 거라 학교 병력 학교 병력 이력 별소류가 다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들어가는데 아니 그 서류 다 들어가는데 그거 꼭 그쪽으로 갖다 내야 돼? 성관위에 그러게 저희들이 너희들이 뭐 뛰냐? 성관위에서 다 홍수환 치면 다 서류 다 나오는데 아니 내가 내가 우리 자유통일당에 자유통일당의 서류를 내도 그 서류가 선관위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또 그럼요 선관위에 서류 들어가는 게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나는 우리나라 ROTC 군인 해병대 해병대 다 모아서 그다음에 우리 중앙고등학교 다 모아서 밤낮 그 부정선거하는 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내가 걔네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서류를 받쳐? 그가 그냥 가려고 죽으면 죽어지지 싫다 이거지 주먹이 운다 그래야 돼서 비례대표 포기한다? 저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굉장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연하시면서 그다음에 집회 때 연단해서 강연도 무지하게 다니시잖아요 그럼요 지방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주도도 갔다 오셨잖아요 제주도 갔다 왔죠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어제는 부산 부산 그러니까 전국을 넘으시면서 강연을 애국 강연 하시는데 그게 더 큰일이지 여기 국회의원 된 놈들 무슨 애국에 대해서 애국자를 얘기하는 놈 있어? 다들 그냥 뭐 요상한 얘기들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봉규 홍수환이를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 그거 만나서 악수하는 사람마다 아주 테레비 잘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 테레비가 아니고 유튜브입니다 아니 그분들은 테레비도 봐요 유튜브를 테레비로 보잖아 그러고 보죠 근데 나는 그 테레비 보다가 자꾸 이상한 애들이 나와서 요새는 더 푸른 거 입고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푸른 거 입고 나와서 아니 이거 푸른 거 아니에요 저기 하늘색인데 나는 하늘색 그러니까 나는 그 큰 TV를 안 보기로 한 사람 아니에요 부산역 이런 데 대구역 동대구역 이런 데가 보면 큰 테레비에 큰 기분 좋지 않은 애들이 너무 자주 나와 그래서 나는 그냥 내 핸드폰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님 하는 일로 복싱 발전하고 그다음에 애국 운동 그런 거 그게 첫째죠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는 자리를 홍수환 형님 같은 분은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좀 할 수 있겠네요 자리 받았으면 벌써 받았죠 하긴 그러면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내 일에 집중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옳다 하면 그쪽을 따라가 주고 이래서 정말 얍삼한 놈들은 좋은 자리에 다 귀에 차고 금배치도 몇 번씩 달고 이러는데 형님같이 우직한 사람은 준다고 그래도 이렇게 성관에 내 소리 안 내 야 저 치아버라 이야 멋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지금 우리 형님이 처음이에요 2번 아니라 3번을 2번 몇 번을 주든 주든 건 상관이 없고 지금 자유통일당 뜨는데 저는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왜요 내 정광훈 목사를 왜 좋아하겠어요 뭐 욕 잘하는 목사 욕하는 목사 그건 우리도 해 그거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내부터 재비 나갈 수가 없어 야 이 새끼야 그러고 때려야 이게 내부터 팍팍 나가지 주님 주님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잘 되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고 그분의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가장 위험했을 때 싸운 사람 아니야 맞아요 싸울 때 싸운 사람이라고 싸울 때 움츠리고 있다가 몸살인 사람이 아니고 싸울 때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내 동생은 목사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들 없어요 홍수철 형님 동생도 목사님이십니다 내 사위는 목사 아니에요 사위도 목사예요 네 그러면 뭐예요 장로님이시고 광문에 안 나갔잖아 광문에 안 나갔잖아 그렇지 싸울 때 싸우진 않았잖아 그럼 그럼 그래서 나는 정광훈 목사를 좋아한다 이거야 아무리 내 사위지만 우리 수철이는 몸이 좀 아파서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 사위지만 싸울 때 안 싸우고 티끌무와 태산이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국민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면 태산이 주인공이야 내 티끌 하나가 주인공이죠 그러면 내 사위라도 나가서 그중에 하나 아버지 저도 나갔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목사님이고 목사님은 다 참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요 나라가 어지럽고 위태로운데 참으면 안 되지 나라가 없는데 무슨 예외당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없는데 목사님들이 좀 각성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진작에 다 이렇게 정광훈 목사하고 함께 나섰으면 벌써 뒤집어졌어 벌써 뒤집어졌죠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서 비행기 내릴 때 보세요 다 십번건 십장한데 거기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나라를 구할 종교도 기독교고 우리가 가장 위험했을 때 맥아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하고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빌리그레암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구하함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선에 불의에 굴하지 말고 선 쪽으로 나가서 올바른 나라를 만들으면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보십시오 지금 미사일 쏘지요 자꾸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이북 거기에 있는 이북 종북파들이 다 돈 보내줘서 쏘는 거지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미사일을 그렇게 발사를 하겠습니까 DJ 노무현 대통령이란 사람들도 가서 다 돈 보내주는데 협조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중심 잡고서 중심 잡고서 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정말 이런 말씀드린 거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너무 그렇게 냄비처럼 그냥 빨리 바글바글 끓지 마세요 무쇠처럼 좀 느긋하게 있어가면서 어느 한 사람을 평해 주세요 그렇게 무슨 팬사인회 하는 거라 이 대한민국이 사는 게 아닙니다 말 없는 박정희 대통령은 실천 하나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부터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살 정도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맞아요 갑자기 냄비처럼 바로 그냥 영으로 그냥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조금 살짝 이상하고 빈산인회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그랬잖아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가끔가다 못 박는 놈들이 있지만 내 눈에만 걸리면 아주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열심히 후배들을 위해서 살고 또 올바른 일에 살고 그다음에 이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나이가 되겠습니다 멋집니다 애국추사 감사합니다 금빛이 이제 100개를 가져와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홍수환 선수한테 순금 벨트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나라에 기증하고 나라에 기증합니다 저는 기증했어요? 참피언 벨트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언제 난 갈 거 아니에요? 나라에 기증하고 가기 전에는 나라에 기증하자 안 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있으니까 세계 참피언이 됐지 아이고 허락 맡으셔야지 누구? 자식들이나 오키용수님한테 그거 값어치가 그게 엄청난 건데 그거 기증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키용수님한테 아유 어서 어서 드리세요 그래요? 그럼 아 그런 거구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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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거 엄청난 옛날에 40년 전 지금 올해가 1900 엄마나 참피언 먹어서 50주년입니다 올해가 네 맞아요 그 50주년 된 팜플렛도 있어 그것도 드리고 죽을게 이야 이야 아니 뭐 돌아가실 날은 아직도 30년 이상 훗날이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오래 사셔야지 아주 올바르게 오래 살면 참 좋죠 오래 사셔야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침마다 3분 섀도우 복싱 3분 하면서 몸 푸시니까 그 이번에 이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신촌에 가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그거 한번 올릴 거예요 동영상 아 홍수환 TV 여러분들 그거 보고 구독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홍수환 TV 이야 멋지다 복싱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내 목이 복싱 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딱 숙이면 아주 때리기가 어렵겠어 어깨가 다 가려주니까 딱 근데 이게 틀렸어 이거 아니라 정식으로 안 배웠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복싱을 정식으로 배웠어야지 우리 동네 싸움 짜장면 했다 말았는데 내 후손이 그냥 세계 챔피언 돼가지고 올림픽이든 프로든 태극기 한번 애국가 한번 부를 날이 올 겁니다 곧 세계 챔피언 하나 만드시겠죠 형님이 만들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